자 갑자 갑자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비가 안올거래요 수건 수건 받아 수건을 주네 수건을 받아주세요 수건을 받아주세요 수건 네 감사합니다 아우 죽을 수 있네 자 오늘은 모를 볼 수 있으려나 자 오늘은 나왔어? 야 금방 나오네 김민우는 김민우 흥경기 올 때마다 하나씩 뽑아야 되겠어 오늘 라인업 최인호 빼라자 안치영 노시원 김태영 최재원 황영무 문영빈 장진혁 황준서 황준서가 잘 던져 주기를 자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장은 다 취소가 되는데 여기 대전구장만 지금 취소가 안됐다고 합니다 아마 잘하면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여기도 경기 중간에 취소가 될 수도 일수도 있어요 지금 입을 입을 수 입을 수 만큼 우기도 팔 줄 몰랐네 조선수가 입은 유니폼이 저게 26만원짜리 여기 주황색? 주황색 팔에다가 검정색 저거 저게 26만원입니다 26만원 너무 비싸 26만원인가 하여튼 그래 참석 라이온즈와 2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화 좋은 이글스 한화 이글스 오늘의 선발념을 소개합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걸어갈 선발수수 황준서 선수입니다 한화 이글스 승리를 원하는다면 힘찬 박수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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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수입니다 지사오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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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룹이 글쓰자 잘한다!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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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답고 도로 갈래! 어떻게 정답고 도로 갈래! 1번 시작! 1번 시작! 2번 시작! 아! 제발, 제발, 말로 했을 때 3번 시작! 팬 여러분, 탐포, 역대 연습 매진 최강 신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시는 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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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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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좋아! 좋아! 般대장 모아! 모아! 니가 왕국의 대단하여! 홍글들! 동두들! 동두들! 한침대! 회회 회사 사퇴 회 회하실 워워옹 여기서 점수 못 내면 안된다 진짜 아니, 이거 해줘야 돼, 시원해. 시원한... 제발... 날려버려! 제발 날려버려! 십장성으로! 십장성으로! 안 돼! 아, 진짜. 아, 정말 안 되네. 아, 진짜. 잘했어. 맨척성. 맨척성. 심대현! 심대현! 아, 이론은 아직 잘했어. 잘했어. 영무가 라이비스플링에 있겠다. 소징어의 골드자 유각시의 방년기! 영국아 니가 해줘라! 영국아 니가 해줘라! 영국아! 제발 니가 해줘라! 진짜 아깝다 이거 영국아 니가 해줘 영국아 니가 해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알잖아!! 잘 쳤는데 아이 또 잘 치는데 비누가네 또 너무 아쉬웠어 어쩔 수 없지 잘 치는데 다 익히네네 3호 에서 응하시기 바랄 수 있고 잘 친 것들이 다 이렇게 되네요 산화 에이글스에서 오시니 한화의 대회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점 차요 2점 차요 1점 차요 내 나의 과정은 3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매일 경기 승리에서 은행 시리즈 할 수 있도록 할 자 직간 4연패 중입니다 직간 4연패 지난번에 홈개막 시리즈 3번 연속 이기다가 그 이유로 지금 4번 연속 그 얘기는 지금 주말에 계속 지고 있다는 얘기죠 평일에도 한번 참 갖고는 안하나 우리 하나의 이글수가 이거 주말에 좀 이겨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난데부터 주말에 왜 이렇게 못 이기는지 모르겠어 토요일 날 왜 이렇게 죽수는지 모르겠어 오늘 너무 안탈수게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운도 안따랐지 잘 맞은 것들에 이렇게 잘 삼성라이 연속을 수비 안에 쏙쏙 들어가버려가지고 아 정말 운도 좀 안따랐어 아 치긴 잘 쳤는데 마지막 구에서도 황영목이나 마지막에 김인아도 치긴 잘 치는데 그게 또 수비가 돼서 그 위치로 쏙 들어갈게 뭐야 아 운도 안따른 그런 경기였습니다 좀 아쉬운 경기 아 근데 주말에 너무 계속 지니까 짜장이 짜장이 나네 저게 근데 황영목은 오늘 정말 잘 하더라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수고했어 너 이 자식 왜 삼성라이 연속 저런 야구 직관 4연패라서 아 이거 야구 경기 돌아가는게 무섭네 괜히 우리 때문에 지는 것 같은 그런 아 자 어쨌든 저 어쨌든 다음 직관에선 제발 어 좀 이겨줘야돼 여기 지금 4번 영속 지는 경기 4번 영속 보니깐 아주 기분이 아주 안좋아요 안좋아요 아 아 처음 직관 때 그 3번 영속 이겼던 그 기분이 싹 사라졌네 그냥 아 자 저희 수리수리 특수부리 부문은 다음 직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이겨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네 또 유현준 싸인 받으려고 돌 주사였나부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